미셸판이 말이죠. 김연아 선수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스링크로 올라왔습니다. 1부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미셸판을 소개했었는데요. 1부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국 팬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한 선수, 위대한 예술가라고 김연아를 지켜세워주는데요. It is my pleasure and honor to introduce to you the world champion and my friend, Korea's own. 김연아의 모습을 또 한 번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랑투리 파이널 2연패에 빛나는 김연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꿈을 선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연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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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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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선수 감사합니다.